XSFM입니다. I, D, W, K 명작을 만나는 시간, 파케문학관 최근에 들었던 패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는 한국인들이 아닌 이상 사람의 머리 크기 문제를 그다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네. 그냥 옷 잘 입었으면 옷 잘 입은 거고. 안 어울리면 안 어울리는 거고. 뭘 하드웨어로 태를 결정하려고 그래. 그건 좀 치졸하잖아요. 그렇게 큰 거지, 그렇게 난 거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집중하면 전족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핍박하는 도구로 쓰이게 돼요. 사람의 하드웨어 탓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따라서 비인간적인 데다가 비공화적입니다. 네. 머리 크기는 그냥 혈액형처럼만 받아들여줘도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그러면 너는 머리 크기가 얼마니까 성격이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줄자리를 갖고 다니면서. 수혈할 때 필요한 것.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그 외에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스몰 사이즈 XSFM 스냅백을 쓰고 있는 이경영 문학인이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 나오죠. 스몰 사이즈입니다. V를 하지 말라고. V를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승리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옷 잘 입어서 뭐가 뭐가 더 좋아. 아니요. 잠깐만요. 패션 얘기야. 잠깐만. 공정성을 위해서 뒤에 그거를 카메라를 공개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그럼 모자 벗어야 돼. 그게 위험해. 그게 위험하군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스냅이 몇 칸인지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말로 많은 인류에게 들어맞는 스냅백. XSFM 스냅백.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길 바랍니다. 지금 와서 미래를 예견하고 있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이 돌아갈 물량을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더 만들게요.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PC 콘솔 시대로 넘어오면 게임 내의 음식이 아니라 게임을 플레이하는 우리의 하드웨어가 부유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저장을 할 수 있게 됐고 했던 게임을 또 할 수 있게 됐고 인벤을 갖출 수 있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네트워크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음식을 게임 내에서 만들어 먹고 모여서 먹고 제사도 지내고 그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다른 능력을 내게도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원래는 그냥 바닥에 놓여 있었던 도트가 이제는 차려주는 게이머까지 나타나게 됐어요. 그렇죠. 근본적인 어떤 생존을 위한 조건이었지만 거기에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덧붙는 과정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도 일어났고 그리하여 우리는 음식의 다의성을 게임을 통해서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였잖아요. 점수를 축적하는 것이 식량으로 운유되는 과정 체력 회복 그다음에 스탯 상승이 되는 버프 사회적 상호작용 되게 다양한 문화적 음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얘기만 강조가 됐냐 게임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본래적인 어떤 의미를 또 추구하는 게임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음식 본연의 의미? 네. 먹어야 산다라는 지점이죠. 다시 원점이네요. 네. 팽맨이나 너구리로 돌아간 거네요. 네. 그런데 그거랑 달라요.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제가 먹어야 산다 그랬죠. 너구리는 켜놓고 안 먹어도 살긴 삽니다. 음악 감상용. 네. 그냥 계속 그 음악만 들을 수도 있고 네. 그 오락실 주인의 강적이 되겠죠. 네. 저 가만히 있는 새끼. 네. 그럼 끄죠. 와서. 끄죠. 가라. 밤 8시까지 가만히 있으면. 네. 그런데 이제는 게임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장르가 나오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새로운 도전을 던지는 게임들이 나와요. 자. 지금 두뇌가 좀 빠르신 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인벤해서 몇 가지의 게임을 꺼내셨습니다. 네. 아주 그 다양한 생존 게임 중에서도 직관적으로 이것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게임이다라는 걸 제목에 넣는 게임이 있죠. 굶지 마라는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이 있어요? 키스웨이의 후속곡인 것 같은데. 아. 그 한국에서 만든 게임은 아니고 Don't Starve. 네. Don't Starve라는 게임이죠. 2013년 작입니다. 제목부터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는다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이 게임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래요. 생존이라는 장르입니다. 네. 게임 스타일은 약간 팀버튼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되는 종이인형 같은 디자인이에요. 워낙에 독특한 텍스처로 처음에 알려졌어요. Don't Starve라는 게임이. 그리고 대사들도 말로 음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막으로 텍스트가 나오면 대충.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애니메이션 환경인데. 찰리 브라운의 교장선생님처럼 말해요.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진짜. 말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그 환경이 되게 미스테리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 주인공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런 세계에 툭 떨어지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렇죠. 굶으면 안 되는 세계에 떨어집니다. 네. 이 살아남는 과정 자체가 도전이에요. 게임은 난이도와 성련도의 기랑이잖아요. 언제나.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게임들은 뭔가를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개척을 해나가야 했어요. 앞으로 전진해야만 하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더블드래곤이나 아까 벨트스크롤 게임 얘기할 때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손가락이나 화살표가 나오면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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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렇죠. 가야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가끔씩 사람이 정적인 모드가 될 때가 있어요. 동양화 같은 모드가 될 때. 그래서 삐용삐용 고! 고! 이렇게 나올 때 안 가고 싶다.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갈 수 있다 치죠. 보통은 안 갈 수 없습니다. 버블버블의 흰고래처럼 어떤 사신이 등장합니다. 그 사신은 무엇? 100원을 더 쓰게 만들어야 하는 게임사가 만들어낸 사신이죠. 그런 소비의 강압이라는 사신. 반드시 앞으로 가야 하는 시절을 넘어서 생존 게임이란 거는 가만히 있는 것 자체로도 죽음이 다가오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저도 지금 배에서 소리가 나는데 오랫동안 안 먹었기 때문이고요. 그건 누구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어떤 놈이 시간을 이렇게 써서 말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다시는 섭외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이 게스트라면 말이죠. 그런데 나는 진짜 시간 어긴 게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구박당하고. 아주 슬픕니다. 배고프길래. 원래 그런 법이죠. 잘 지키는 사람이 어기면 이런 소리가 안 들어요. 이게 이제 시간 문제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김민아가 지키면 김민아 효과 부동산 올랐다. 이경혁이 못 지키면 이경혁 부작용 부동산 올랐다. 민심의 외출이. 제가 사주의하겠습니다. 집값 상승에 서민들 어려워져. 제가 여러분은 등골을 빼먹고 있군요. 그런데 그 이유도 있지만. 그 이유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먹는 얘기를 오래 해서 그래요. 그것도 있어요. 계속 생상을 하게 되니까 또. 맞아요. 그런데 저녁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 어쨌든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죠. 그러면 굶지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세계에 툭 떨어져서 그냥 앞으로 진격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죽어요. 굶어 죽어요. 여기에는 몇 가지의 캐릭터 스탯이 있어요. 그중에 허기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허기가 점점 빠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다 허기가 제로가 되면 정신적도 같이 떨어지고 결국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내가 도전하지 않아도 그냥 도전이 자체가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된다? 먹을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죠. 처음에. 손을 들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로빈슨 크루소 같은 게임이다.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리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게임 시작하자마자 그냥 허기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 답답하죠. 보통 요즘에 2010년대를 현대라고 보았을 때 현대의 게임이란. PC 게임 콘솔 게임이란 일단 하는 것부터 좀 가르쳐주고. 돈이 많이 들어간 게임이면 영상부터 좀 길게 보여주고. 컨셉도 알려주고. 이 미친 것은 일단 피가 떨어집니다. 일단 다짜고짜 배가 고파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면은 처음에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바닥에 당근 같은 게 있습니다. 땅에. 그걸 뽑아서 먹는 거예요. 그게 곧 튜토리얼이죠. 네. 되게 잘 구현은 됐어요. 아주 쉽게 굶어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당근 뽑아 먹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끝까지 차 채우는데. 이 과정이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 여기서 되게 재미있게 리피트가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당근이도 모두 주워 먹는다 그랬죠. 딸기도 따먹고 그렇습니다. 열량이 얼마 안 나와요. 아. 먹어도 얼마 안 찹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칼로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어디에 당근이 있고 어디에 덤불이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난 굶어 죽어요. 그래서 헤매다가 또 놓칠 수도 있어요. 그날은 허탕을 칠 수도 있고. 네.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살아남으려면 뭔가 먹을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저것 줍고 막 하다가 버팔로 같은 게 나와요. 들쏘 같은 게. 큰 고기. 오. 저거 고기가 있겠는데? 하고 한 번 찔렀다가 죽습니다. 엄청 세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가서 버팔로 찌른 거랑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인지상정입니다. 어디서들이 돼?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껏 하는 게 풀로 엮어서 덫 같은 거 만들어서 토끼구리에 놓고. 그렇죠. 토끼가 나와라.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잡아먹는데 생토끼고기를 먹으면 또 뭐가 문제냐. 정신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멘탈이 깨집니다. 그렇죠. 멘탈이 떨어져도 또 죽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시길 해야 돼요. 네. 이때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불을 피우고 아까 잡은 토끼고기를 최소한 구원은 봅니다.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게임을 가장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밤낮이 있어요. 시간이 갑니다. 굶으면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배고픔 정신력 체력 게이지가 있어요. 그걸 채워야 돼요. 계속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플레이가 파밍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파밍만으로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구웠잖아요. 그러면 연량 효율이 좀 높아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면 고기를 구워서 많이 쨍여놓고 이걸로 버티면 되겠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음식이 썩 씁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저장이라는 게 안 돼요. 출근을 하는 게 나 게임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이 게임을 하느니 출근을 하는 게. 이 게임은 다른 게임처럼 적이 몰려거나 이런 장면은 꽤 자주 있지는 않아요. 특정한 시점에만 몰려오는데 적이 없어도 매우 힘들어요. 생존의 적이죠. 심지어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인류의 역사랑 똑같다니까요. 도저히 사랑과 채집으로는 안 되겠어. 농사를 짓자. 씨를 모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버팔로 있죠. 그 뒤에 가서 똥만 이렇게 주워옵니다. 태워야 되니까. 비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신히 농장을 만들어서. 우와 수확. 드디어 호박이 자랐어. 라고 하면 뭐가 오냐. 겨울이 와요. 농장이 다 얼어붙고. 그 게임 속 주인공도 차라리 오세훈을 찍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해피엔딩. 굉장히 앞에 얘기했던 다른 게임들과 다른 형태의 도전을 준단 말이에요. 살아남아야 한다. 그런데 그 살아남는 조건이란 거는 아까 우리가 음식 얘기 계속 해왔던 것처럼. 이 음식을 보존하고 요리하는 것 자체도 이미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생존이라는 형태로 딱 꽂혀 있는 겁니다. 다른 게임들하고 다른 거죠. 생존이라는 장르가 나오면서 게임은 좀 새로운 방향을 봤죠. 그러니까 진격하지 않아도 나에게 들어오는 적을 맞서 싸우는 개념. 소위 말하는 일상에서의 투쟁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겪게 됐잖아요. 액션 게임들하고 비교를 해보죠. 액션 게임들은 단순한 어떤 먹는 거 말고 다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쿵푸 영화의 주인공처럼 먹는 게 사이드예요. 죽지 않기 위해 먹되 어떤 목적을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이드로 먹어요. 그 점에서 착안한 게임입니다. 말고 먹고 사는 거 먹는 거. 그게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새로운 거죠. 생존이라는 조건에 다시 한번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기술이 좀 발전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재밌게 다룰 수 있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생존 게임에서 음식이라는 건 예쁘고 맛있고 버프 이런 것보다는 버프도 있긴 하거든요. 이 게임도. 그런데 그런 것보다 일단 닥치는 대로 입에 넣어야 한다.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그렇죠. 라는 식량 본연의 규칙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음식의 변화사라는 거를 그 짧은 초반 며칠의 플레이 동안 쫙 일깨워줍니다. 좋습니다. 원래 음식이란 건 그런 거였잖아요, 얘들아.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필수지잖아. 드럼통을 깼을 때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 네. 그 드럼통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닭을 어떻게 잡아서 털을 어떻게 뽑고 어떻게 요리했지? 그리고 그게 보존기한이 짧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이거로부터도 문명은 나오거든요. 왜냐? 우리는 효율을 위해 요리를 했지만 이제는 요리는 문화잖아요. 그런 변화들이 함께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굶지마를 제가 예로 들었지만 이 개념은 굶지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게임들에 생존이라는 요소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프로스트펑크 같은 게임 있죠. 그거는 강추위가 몰아치잖아요. 영하 60도. 나중에 영하 120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남은 식량으로 버틸 때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식량이 모자랍니다, 시장님. 우리 좋은 방법은 밀가루에 톱밥을 반 섞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걸 먹은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밥에 톱밥이 들었다. 그럼 이모 군란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상황. 실시로 나가요. 조건이 안 좋아지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식량 배분하지. 정치의 문제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 자원의 부족이라는 게 또 정치를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떤 굶지마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생존 게임들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는 뭘 먹어야 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먹어야 하는 과정은 오늘날 우리는 못 느끼지만 사실 기술이 발전한 게 초반에는 생의 대부분을 써도 모자란 일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주는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생존 게임에서 다루는 음식의 이야기였어요. 앞에 문화 얘기를 한참 했지만 사실 그 본원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2010년대 이후로 생존 게임들이 특히 인디게임 분야에서 굉장히 좀 주요한 아이템들로 많이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치를 동원하지 않고도 플레이어에게 다급하고 빨리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상당히 짧은 시간에 심어줄 수 있는 요소거든요. 네. 생존 모드. 그렇죠. 폴아웃도 그래요. 폴아웃도 생존 모드를 켤 수가 있습니다. 폴아웃 4의 서바이벌 모드라고 많이 플레이 안 해보신 분들은 선택하지 않아요. 이게 보통 게임에서 말하는 하드코어 모드인데 폴아웃 4에서는 이 하드코어 모드가 서바이벌 모드라는 이름이 붙어서 먹고 사는 걸 겁나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전에 폴아웃은 음식이 그냥 체력 회복이었잖아요. 특수효과를 부여하거나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였다면 폴아웃 서바이벌 모드에서는 음식은 여기도 허기가 붙거든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허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하는 게 되고 그 얘기가 음식이라는 존재의 우리가 현실에서 느낀 음식이라는 존재의 되게 중요한 부분. 현대사회에서 좀 놓치고 있는 어떤 부분을 또 다시금 소환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도시민들에게는 2020년대의 선진국의 도시민들에게는 어찌 보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해요. 현실로 잠깐 돌아보면 2010년대, 20년대의 많은 시민들이 피트니스가 취미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먹는 것과 생존이 이제는 거의 떨어져 버린 시대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얘기는 조심스럽게 할 필요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몸을 깎아내는데 새로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현대사회의 음식들이 되게 고열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비만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도 있단 말이죠. 과거에는 살찌는 약을 팔았는데 지금은 저소득층에서 비만이 나타난다. 현대인들이, 화이트 칼라들이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고 말하는 건 100년 전에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던 것과 단어의 어감이 전혀 다릅니다.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실제로 우리는 배고프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다라는 뜻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은 족속들이에요. 네. 거기에는 정말 많은 기술 발전을 통해서 열량이라는 기초적인 개념을 사회가 예전보다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하게 공급한 어떤 시대를 맞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가격 대비 열량으로 치면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다는 거죠?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세계에 국한되는 얘기긴 하죠. 전 세계적으로는 식량 불균형이 아직도 있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인 현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생존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생존이라는 어떤 게임 내부의 이야기라면 새로운 도전으로서의 장르적 재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음식이라는 본연이 갖고 있던 어떤 기능이 우리에게 과거에는 매우 도전적인 일이지 않았느냐라는 일깨움도 있다는 겁니다. 음식이 갖고 있는 문화적 의미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경제적 의미도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본원적 얘기도 지금 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들을 좀 종합할 수 있는 어떤 게임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작년에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이 하나 나왔어요. 자. 이번 봄에 이 신춘문예의 이야기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작품. 작년 말에 나온 신작입니다. 근데 그 게임의 이름을 듣기 전에 드는 생각은 왜 인생을 살지 않고 게임을 만드는가이죠? 그럴 거면. 그 중요한 게 있죠. 게임에서 죽는 것이 현실에서는 죽지 않으니까. 아, 그렇죠. 아까 우리는 이제 문학인 코너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살지 않고 드라마를 통한 데이트 체험을 하는가? 이건 모든 문학의 소비 습관이잖아요. 문학 소비 중에는 대신 먹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신 먹는 것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3시간이 필요했어요. 3시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군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 그런 뜻을 말한 게 아닌데 내가 쳐다보니까 그렇게 해석할. 선글라스를 벗어주면 다행입니다. 방금 봐서 웃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작년 말에 나온 이 재밌는 게임의 제목은 천수의 사쿠나 히메입니다. 천수의 사쿠나 히메. 작년 겨울에 발매됐습니다. 놀라운 게 이제 메인 타이틀 로고. 아예 쌀이 이렇게 올라와요. 사케에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 게임은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하면 쌀을 키우는 게임이에요. 와우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쌀 밈이 있죠. 벼에서 쌀을. 이거 알아요? 이건 논의 배경입니다. 악마 군주 자락서스였나? 벼에서 쌀을. 걔 얘기 아니에요. 이름 다 기억 안 나도 그대 하나만큼 그 말만큼 기억나죠. 벼에서 쌀을. 하여튼 진짜 쌀을 키우는 게임인데 이게 밈이 됐어요. 약간 작년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벼농사 하는 게임이다.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시끌시끌했는데 사실은 이 게임의 중심은 벼농사라기보다는 플랫포머 장르에요. 그렇다도군요. 플레이를 못해봤습니다. 플랫포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그러니까 발판을 딛고 플랫폼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점프하는 어떤 점프에서 공격도 하고 회피도 하고 스테이지 진행할까 하는 게임인데 슈퍼마리오는 공격은 별로 안 했죠. 뭐지 뭐지 뭐지? 중력을 역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게임의 핵심입니다. 슈퍼마리오는. 어릴 때 친구들끼리는 그냥 간단하게 점프하는 게임. 예를 들어 데빌 메이크라이 시리즈는 아이디어상 슈퍼마리오 시리즈의 직계예요. 그래픽을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지만 발판이 있어야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붕붕 뛰어가지고 칼을 빙빙빙 돌리고 내려가잖아요. 점프 얘기도 한 3박 4일 할 수가 있는데 점프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합시다. 나중에 점프 슈투를 만들면 그때 한번 얘기를 하죠. 일단 지금 HP로는 듣고 싶지 않아요. 점프 슈투를. 회력을. 회복을 한 다음에. 점프 슈투를 챙겨야 될 디테일이.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얘기고. 그냥 이제 점프하면서 공격하는 게임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단 점프 슈투를 입고는 이경영 무난히 만나면 안 돼요. 너무 오래 이야기하기에는 불편한 옷이에요. 화장실에도 가고 싶고. 오늘 공격 많이 나가네. 좋아요. 굉장히 점프하고 공격하는 플랫포머 장르로서도 꽤 완성도는 괜찮습니다. 되게 다양한 스킬들도 쓸 수 있고. 스킬들의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도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게요. 저는 농사하는 게임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심즈처럼 그런 식으로 논에서 곽갱이질을 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앞으로 가면서 몬스터를 해치우네요. 그래서 더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 게임이라고 하면 파밍 시뮬레이터도 있고. 스타듀밸리 같은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그런 형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얼른 이야기만 들으면 파밍 시뮬레이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리얼함이 엄청나는 보통은 2010년대 직전 후에 많이 쏟아져 나왔던 모바일 농사 게임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했죠. 목축, 짜요짜요 타이큰조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무슨 팜 이런 게임들. 위룰. 팜빌 같은 것도 있었고. 위를 랭커였죠.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농사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농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플랫폼 게임으로서 굉장히 완성도 높기 때문에 액션도 되게 호쾌하고 던전 구정 디자인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되게 재밌네. 되게 재밌게 플레이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 스토리를 또 녹이는데 스토리도 또 흥미롭습니다. 되게 뻔한 얘기이긴 한데 주인공 사쿠나. 사쿠나가 이제 일본말로 고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쿠나이면 고사리양? 고사리공주? 이런 느낌인데. 얘는 신이에요. 신이랍니다. 근데 어린 신입니다. 되게 철닥선이가 없어요. 신중리에서도 다신교에서는 신마다 또 역할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풍양신이에요. 풍성함. 그러니까 풍년을 만들고 곡식을 관장하는 신이죠. 풍년. 기재부의 신이군요. 농림수산부가 아닐까요? 아무래도 풍성함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곡물의 생장, 수확을 관장하는 신인데 신이라고는 연륜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요. 왜냐하면 원래 풍양신이던 부모가 모종의 이유로 실종이 됐는데 그 자리를 물려받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죠. 금수저인데 심지어 쌀을 관장하는 말 그대로 핵심보직을 이어받았는데. 시대가 옛날이라면 농림수산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이죠. 그렇죠. 같죠.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 말이 어리지 사실 신이라는 게 또 나이를 감는 음악이 어려운데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이 덜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 거 선정인가봐요. 네. 그래서 신들의 연애자리에 와서 소위 말하는 잡벅을 늘어놓는데. 아 역시 신이란 건 좋다. 아무것도 안 해도 곡식에 나가서 잘하고 나는 맨날 잔치는 하고 아이고 즐거워라. 이러는데 인간계의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어왔고 신마을에 들어왔다가 여기 나가임마 이랬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마을에 대기근이 들어왔어요. 아 네. 어떡하지 어떻게 숨어서 창고에 들어갑니다. 곡식 창고에. 인간들이요. 그래갖고 야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쫓아내려고 막 뭘 후러치다가 촛불을 엎어서 우리 주인공 사쿠나가 곡식 창고가 홀랑 타요. 농사의 신의 곡식 창고가. 네. 신계의 창고가 타버린 겁니다. 인사비가 소집되었겠군요. 그래서 왕신 주신이라고 하죠. 보통 왕신이라고 하죠. 주신이. 되게 짱 큰 신 같잖아요. 주신께서 불러갖고 너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아직 어리니까 기회를 한 번 주마. 그래서 벌로 신계를 떠나서 어떤 고립된 섬이 아닌데 거기 악마들도 많고 그래. 가서 거기서 좀 자립을 해라. 네가 그걸 데리고 온 이 사람들도 다 끌고 내려가라. 울면서 쫓겨납니다. 네. 네. 진짜 그 동안 잘 살았는데 이제 가서 막. 근데 이제 가면 뭐 먹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음식 얘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에 아무것도 없는데 꼭대기에 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같이 온 인간 중에 하나가 나는 농사를 좀 질 줄 안다. 그리고 당신은 풍향신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벼농사를 지어서 밥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라면서 이 플랫포머 점프하는 게임의 번외편이 시작이 됩니다. 농사를 하라는 겁니다. 이 농사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 이 농사는 보통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 같은 대충 이 정도 온대몬순 정도에서는 1년에 1모작 정도를 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여기도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농사를 짓게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봄에는 창고에서 우선 벽씨를 띄워서 좋은 씨앗을 고르고 모를 틔웁니다. 그리고 늦봄부터 논에다 물을 대요. 그리고 적정하게 되면 모내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게임 얘기가 맞습니다. 게임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직접 내가 스틱을 들고 다 일일이 모를 심어줘야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오와이어를 맞춥니다. 아니, 그 저기 그 뭐야. 그 뭐야. 바인기? 콤바인? 아, 여기 좀 고전 판타지 시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잖아요. 신화 나오는데. 신화에 트랙터가 나오는 것도 좀 문제죠. 근데 이게 되게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모를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또 안 자라고. 또 너무 넓게 심으면 또 수확량이 적고. 그래서 간격도 맞춰야 되고. 또 심은 다음에 여름에 물도 맞춰야 되고. 가뭄, 홍수 맞춰야 되고. 일조량도 또 중요합니다. 구름 너무 많이. 안 그럴리가요. 복잡해요, 생각보다. 신인데 다 해야 되네요. 뭐 신이라도. 인간계에 내려왔으니까. 네, 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 되면 이제 또 벼도 직접 베야 됩니다. 들어가서 일일이 다 내가 클릭 클릭해서 베야 되고. 그리고 걷어서 말리고 탈곡하고. 제가 제일 충격먹은 건 도정도 직접 해야 되는데. 현미부터 5분더미, 3분더미 다 가지고. 100만까지 다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뉘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도정에서 나온 결과물 있잖아요. 이게 다음해 캐릭터의 레벨업이에요. 와. 한해 농사. 네, 한해 농사. 우리가 한해 농사를 결정. 스포츠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이 쌀의 품질. 내가 비료를 얼마나 줬냐. 비료에 무슨 질을 줬냐. 그다음에 언제 수확을 해서 언제 도정을 했냐. 말 그대로 이 쌀의 품질이 캐릭터의 체력, 공격력, 스피드, 크리티컬을 다 적용을 해요. 그래갖고 좋은 쌀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한 게임입니다. 너는 농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딱 그거죠. 너는 밥풀을 자꾸 남겼지. 그렇게 말하니까 왠지 뒤통수에 가죽을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농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 레벨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농사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장기적인 목적에서 게임 캐릭터의 농사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면 단기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작년 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쌀로 밥을 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하는 과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게임은 아까 계절 얘기를 했지만 그 계절이 하루하루 시간이 또 있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저녁에 나와서 던전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농사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끝내고 집에 와서 저녁밥을 해먹을 때 다섯 가지 메뉴가 나와요. 밥, 반찬, 국, 음료, 간식. 다섯 개가 나오는데 이걸 또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죠. 편식을 망지하기 위해서. 조합. 다양한 식재료들. 쌀은 내가 농사를 짓는 거지만 나가서 나무를 주워올 수도 있고 생선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섞어서 밥을 잘 해먹어야 되는데 이때도 현미밥과 백미밥이 효과가 달라요. 그럴 때죠. 네. 그걸로 밥을 하느냐 죽을 하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식단도 또 단기적인 내일의 내 캐릭터 스탯에 영향을 주는 이게 버프죠. 그렇죠. 그래서 레벨업으로서의 식량 생산, 음식으로서의 버프 생산이 지금 동시에 들어옵니다. 요즘 세대들은 그 대화를 많이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먹는 곡식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말을 모두가 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보리밥이 강조되는 시대에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보리밥은 그냥 하입이 높은 취향이죠. 요즘에는 모든 음식들이 다 충분한 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삼계탕 먹고 원기 회복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보리밥을 주는 걸 미안해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보리밥을 천시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식당 가면 보리밥 있다고 일부러 권하죠. 네. 뭐 보리까지 안 가도 현미가 그런 대접이잖아요.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현미가 고급품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약간 들깐밥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들깐밥.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하고 공정이 덜 가는 거니까요. 네.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북한같이 식량 모자라는 데서는 이밥의 고깃국. 이밥. 이밥의 고깃국. 흰쌀밥에 대한 열망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장기적으로는 식량 생산의 품질이 캐릭터의 레벨에 영향을 주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밥을 어떻게 해 먹었냐가 내일의 버프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식량이라는 의미 음식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작용을 하고 그것이 점프와 공격으로 이어지는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독특한 모델을 선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만들었어요. 게임이. 그렇군요. 저도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게임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디테일이 너무 강력한 바람에 변홍사에 관한 독특한 현상을 하나 불렀는데 한일 양국의 게이머들이 각자 자국의 농업진흥청 홈페이지를 뒤지면서 변홍사 정보를 찾다가 일본의 경우에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를 불렀습니다. 더 좋은 품질의 별을 만들기 위해서요.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래요. 우리가 요즘의 게임 문법이란 건 온라인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공략이란 건 온라인을 뒤지만 나옵니다. 이건 대항의 시대를 하면서 사회가 부도를 뒤지는 거랑 똑같은 거군요. 딱 그거죠. 한, 일 그리고 중국의 북부 지역에서만 해당할 수 있는 현상이었겠네요. 일모작. 일모작의 중심이죠. 그런데 게임의 튜토리얼이 농사의 디테일을 꽤 두텁게 구현을 했는데도 잘 설명을 안 해요. 여러분 천수와 심수의 차이 알아요? 모르죠. 천년을 살고. 논에 들어가는 물의 높이에 따라서 또 생장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설명을 잘 안 해줘요. 농숙사님 불러왔어야 되네. 농숙사님 잘 알겠구나.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녹음이 너무 길어져요. 말이 많으시잖아요. 농숙사님 허리 펼 때 특유의. 나 이거 알아. 정말 잘 알단 말이야. 막은 수타임이 안 나와. 우린 모르니까. 그렇구나. 아는 거 나오기 전에 약간 멍하니 그냥 내에서 바로바로 농담 나오는 거 바로바로 배꼬에 계시다가 이렇게 쓱 일어나시면 아는 게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 농사가 굉장히 디테일한데도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보통의 게임 같으면 게임 공략 커뮤니티를 뒤졌겠죠. 게임 공략 커뮤니티의 변홍사에게 누가 써놨습니까. 찾다 찾다 농촌지능청에 들어가는 겁니다. 게임이라는 놈들이 뭘 알아요. 임금님께 진상한 전통 번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XS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변홍사 이야기 하려다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오락실 무공비급 얘기하면서 그 얘기 좀 비슷하게 했죠. 정보 유통이 되게 빠른 시대에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정보라는 게 네트워크로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90년대에 이 게임이 히트를 했다면 신척들을 만나러 갔을 것이다. 그럼요. 양총리에 내려가서 농사 어떻게 짓냐 이랬을 겁니다. 그런 시대다 보니까 농진청 홈페이지가 털리게 된 사태가 되면서 뉴스로도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이제 어떤 되게 흥미로운 어떤 식량을 다룬 게임으로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한일 게이머들이 동일하게 그 짓을 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식량 음식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 나온 게임으로 이렇게까지 구현하고 있는 거 하나의 모습을 사례로 들었는데 자 그럼 좀 종합을 해봅시다. 우리 뭐 식량 얘기하면서 문화 얘기도 했잖아요. 네. 문화라는 게 결국 어땠냐 밥 먹고 남은 힘 남은 시간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문화와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냈습니다. 문화의 내용 역시 문화 컨텐츠의 내용 역시 밥 먹고 남은 힘과 시간을 어떻게 투여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집어넣기 시작했다. 네. 그럼 이 얘기를 잘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남은 밥 높은 연량으로 남은 밥이 우리가 문화를 쌓았다면 지금 우리가 쌓아올린 어떤 문화, 기술, 사회를 밥으로 환산해볼 수도 있거든요. 돈으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봅시다. 게임 만드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 게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밥과 반찬을 생각해보자고요. 이 프로그래머가 먹었던 밥과 반찬 서버 기술자가 먹었던 밥과 반찬 이렇게 대장 만드는 회사들은 크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 정보 같은 거 알려주는 사이트 가보면 회사 구내식당 밥맛도 평가합니다. 그렇죠. 게임 회사 식당들은 되게 훌륭해요. 제가 한두 번 정도 먹어봤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잘하지?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해본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되게 크리티컬한 거였던 거예요. 그럼요. 밥. 밥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많은 단순히 게임 제작의 밥만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온라인 게임의 경우는 네트워크 노동자들 선로를 깔고 유지 보수하는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는 밥도 이 게임을 만드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플레이하는 사람들도 뭐 일하고 남아서 남는 연량으로 집에서 내가 내 취미생활을 해야지 라고 붙잡을 거 아닙니까? 이 문화를 만들어 들어가는 밥이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해보죠. 거대한 밥의 네트워크라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남은 밥들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문화, 기술, 제도들 이것들이 구현되는 세계는 사실 근데 밥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거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농업이란 거 어떻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밥을 만들지 않아요. 사실. 저만 해도 저는 이제 약간 취미죠. 본업은 아니고 농사를 살짝 짓거든요. 그래요. 고구마랑 무를 좀 키우는데 죽을 맛입니다. 사실 뭐 할 줄은 제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쳐보시군요. 그래도 한 5년 했어요. 5년이나 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제 식구와 저의 밥을 다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럼요. 결국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이 잉여 식량 생산의 네트워크라는 건 철저한 분업화 그리고 고도화 기술 투여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나온 잉여 생산물이 우리 사회 전반에 너희에게 남은 밥을 줄게 다른 걸 만들어봐라고 퍼지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유통입니다. 편리한 유통이 있어야 내가 남게 만든 쌀을 다른 사람에게 매기고 그 사람이 만든 결과물을 다시 우리 사회에 피드백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화폐경제로 전환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밥을 남게 만든 농부가 너 이거 해봐라고 밥들을 나눠주고 그 결과물을 다시 우리가 문화 기술 제도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풍요의 신이 맞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문명의 우리가 쉽게 그런 얘기하잖아요. 농자 천하 지대본이다. 밥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게 그냥 관용어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농자 천하 지대본 네. 천하 지대본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지대 근본이다. 제가 띄어있는 거 좀 스트릭트한 편이라 죄송합니다. 지대 근본이에요. 그렇죠. 이게 저기 데이터 센터를 경기도쯤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피곤해서 마포쳐요. 하여튼 저기 뭐야 집중해야겠다. 그 생산 인여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건 근데 어떤 식이냐 예를 들어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기술이 집적이 됐죠. 예를 들어 소를 썼다. 쟁기로 땅을 간다.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는 농노재 소작재 기업화 영농 이런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수도 계속 올라왔죠. 그렇게 만들어진 대량 생산하는 건 두 가지죠. 많이 만든다와 함께 싼 값에 공급한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레리 초지를 찾아 거대 기업이 나타나서 헬기로 약을 뿌립니다. 엄청 싸게 만들어서 어디에 공급합니까? 도시에 공급합니다. 도시에는 인구가 밀집됐는데 원래 땅으로라면 거기서는 밀집된 인구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남은 모자란 식량을 다 농촌이 채워주는 구조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잉여 영양을 먹은 사람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즈니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을 굉장히 앞서가는 무언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네. 나성인하고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볼까요? 온 세계인에게 옥주수를 처매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다시 미국 의회로 집어넣어요. 네. 농사가 우리를 돌리고 있어요. 지금도. 네. 우리는 근데 그 과정을 사실 정확히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우리가 보는 건 농사의 과정이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사먹는 식량에 그치고 있으니까. 세상이 움직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석유 얘기도 하고요. 데이터 얘기도 하고요. 무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통망 이야기도 해요. 그것들과 관련돼서 덕후들이 생겨요. 그게 전쟁 밀리터리 덕후든 철덕이든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그런데 같은 무게로 주식을 얘기하는 경우들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세계가 먹는 것과 현대문명의 연관성을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뭐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수의 사쿠나임에는 무엇을 연결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게임 캐릭터 전투에 나가는 캐릭터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장기 단기 요소를 레벨업과 버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정확히 식량에 붙여버렸지 않습니까? 먹는 걸로 키운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어버린 거예요. 이 게임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거죠. 아 사실 이 전투의 배경에 뭐가 있었나 그 일련 농사의 결과물을 먹고 나갔던 거구나 가 확 들어오는 겁니다. 선두는 누가 키웠어? 네. 디아블로에는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네. 그러니까 포션이라는 게 그냥 뭔가 알 수 없는 마법의 힘. 뭉뚱그린 거잖아요. 그냥. 그 마법은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류가 언제나 마법이라고 지적해놓는 건 지가 모르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걸 해석했네요. 해석했더니 논농사가 나왔어요. 아하. 그러니까 유통 연쇄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되게 멀어졌던 어떤 식량 음식이라는 개념이 매우 직접적으로 확 연계가 되면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이 게임은 뭐냐면 레벨업이 더욱 밥심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레벨업에서 다른 어떤 요소를 넣어도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시작과 끝을 그냥 간결하게 이어버림으로써 매우 직관적인 통찰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 문명의 기원이 어디냐? 너네 그거 제대로 보고 있냐? 그리고 그걸 우리 사회로 가져오면 우리 그거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인류 문명의 진짜 대동맥은 무엇? 네. 우리는 잉여식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많이 잊고 있었는데 이 게임이 그걸 노리고 디자인한 걸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플레이하는 사람 중에서는 아차 싶은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게임으로 나왔다는 현상 자체가 또 그 사실을 뒤받침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농경사회에 나은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그 잉여식량으로 다시 발교내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 문명의 직관 아니냐라고 재현을 해버린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임, 디지털 게임이란 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기술 미디어죠. 현대의 가장 최신 기술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개입을 시키고 뭔가 미디어가 결국 가상의 무언가를 재현하는 방식이라면 너의 핵동까지도 재현해야 돼 라는 것이 게임이 미디어로서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식량과 음식의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들을 우리가 80년대부터 쭉 훑었어요. 거의 50년의 역사를 훑었는데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맛과 향이 빠진 시청각 미디어에서 껍질만 재현하는 거다였을까? 아닌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들 축적되는 식량이 만드는 잉여자본의 문제를 초창기 게임에서 이야기했고 그것이 천수의 사콘함에도 나오죠. 그리고 체력이 회복된다 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벨트 스크롤 액션에서 나왔던 체력 회복 개념이 천수의 사콘함에도 나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사회적 제의자 의뢰로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고자 했던 온라인 게임 시대의 음식들도 천수의 사콘함에 나와요. 아까 잠깐 얘가 얘기를 안 했지만 저녁밥을 먹는다 그랬죠. 구성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토리 진전은 거기서 빼요. 신의 부하들이 있더라고요. 네. 가족이에요. 거기서. 각자의 스토리가 있고 나중에 밝혀지면 재밌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되게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는 거기가 단순히 일본인들만 구성된 게 아니라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다음에 신 하라범이라고 불리는 또 옛날에 그런 사람들 그리고 거기 하나 덧붙여서 서양에서 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한된 영역이긴 하지만 거기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걸 구현하려고 했던 거죠. 사회적 제의가 굉장히 글로벌할 수 있다는 부분을 포함하려고 했던 연출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다 덜어집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음식이란 부분도 다뤄진단 말이에요. 현대미디어에서 가장 기술친화적인 게임이란 매체가 50년간 정리했던 잉여 생산물로서의 음식이란 역사 매번 다른 각도를 비치고 있지만 이 다른 각도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조합해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개념들을 맛과 향이 없어도 그 음식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인가를 되게 또렷하게 드러내는 어떤 상을 하나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좋아요. 그래서 천수의 사코나이메로 마무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전투의 배경이 곧 농사였다라는 거는 저는 되게 놀랐어요. 왜냐.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몇 차 산업 몇 차 산업 4차 산업혁명 6차 산업이라는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그냥 차수가 아니더라고요. 1, 2, 3차를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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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어떤 뭐랄까요?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각자 경제 시스템 안에서 서로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만들어줄게. 넌 이걸 만들어. 그리고 그게 화폐를 통해 돌죠. 서로서로. 나는 옷을 만들 줄 모르는데 내가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의료 노동자가 작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밥을 만드는 사람도 분명히 그 기여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식량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기여를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니야.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지어는 문화적으로도 그래요. 50년간 잘 다뤄지지 않았죠. 게임 안에서도 식량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그게 2020년에 전투가 곧 농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임이 턱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건 저런 공부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게임 다루는 입장인데 내가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또 문학인이 농사를 조그맣게 취미삼아 짓는 이유이기도 하군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또 자녀와 함께 근본이라는 걸 또 알아두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죠. 그럼요. 그래서 1차 직업 선택하고 2차 전직하는 게 20대, 30대에 너무 빠르게 일어나는 거 전 정말 별로예요. 인류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냥 내 업계에서 최고가 되면 끝.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네. 제주도 뭐예요? 제주도에 가서 전 제주도를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처음 보는 풀들이 자라잖아요. 섬이라서. 갔다 보면 잡초 중에 저런 잡초가 있네 저런 잡초가 있는데 진짜 신기하게 가끔씩 배추가 있어요. 잡초로 이렇게 봄동이나 배추가 잡초로 이렇게 턱 하고 있어요. 저게 뭐지? 배춘가 해서 먹어도 봤어요. 배추예요. 너무 생경한 거예요. 잡초들이 있는 자리에 배추가 있는 게 그래서 한 번 거기 앉아가지고 이게 원래 자리잖아 라는 생각을 많이 좀 해봤어요. 아 그렇게구나. 배추도 벼도 수박도 이렇게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 저는 구암도에 갔더니 야생 닭들이 그것도 신기하네요. 슬픈 건 닭 로드킬도 봅니다. 아 그냥 군입공원 같은 건데 닭들이 왔다 갔다 너네 집은 어딘데? 라고 묻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대자연이 집이지. 하지만 누가 이걸 데려다가 산업으로 만들어 아주 길다란 인류가 살아온 세월 동안 석유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초보 운전자들이 처음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상상해봐요. 실제로 전쟁은 모든 내연기관을 쓸모없게 만듭니다. 무기 빼고 그 상상을 꾀욱 해요. 그러면서 이 상상까지는 안 합니다. 내가 운전을 오래하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상상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전기를 이용하는 어떠한 물건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와이어리스 기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전기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전지를 갈아주든 전지를 충전하든 네가 굶어 죽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해보지 않아요.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돈은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전쟁은 무역 때문에 일어나요. 무역은 돈 때문에 해요. 무역과 화폐와 전쟁은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유통이라는 큰 전제가 있어요. 유통이 커지면서 무역이 커지고 전쟁이 생기고 화폐 단위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맨 위에는 먹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맨 바닥에 있는 줄 알아요. 아하. 약간 그 시퀀스로 본 것 같아요. 스페이스 오디세이 보면 맨 앞에 뼈다귀를 던지면 우주선이 되는 시퀀스 있잖아요. 그 잠깐의 시퀀스로 인류의 발전을 전부 다 담아낸 명 시퀀스로 유명하잖아요. 게임의 발전을 소개해 게임에서 음식 먹는 아이템의 발전을 소개하면서 인류가 음식을 어떻게 취급했는가를 같이 볼 수 있었죠. 네. 함께 쭉 다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명에 따라서 화를 쏘든 대포를 쏘든 레이저 빔을 쏘든 해서 그 UFO를 떨어뜨리면 떨어지면서 만화고기로 변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봄의 2021년 봄의 파키문학관의 이야기였습니다. 배고픈 시간까지 아주 그러니까 말이에요. 해가 중철에 또 있을 때 시작해서 그러니까. 먹는 얘기하다가 저기 뭐야 아무것도 못 먹고 강변북로에 차가 뛰어뛰어졌네요. 이경영 문학인 올 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